아는 사아, 도반은 이런거지? 나, 별거지... 나니가 기다리고 있는거지... 저기, 당분이라는건 원래 이런거야? 딱히 뭘 기대한건 아닌데... 나니가 대출하올까? 任せてもらえたら, 가운바르네! 뭔가 도와줄까?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할게! 抱歉了, 我先失陪一会儿 음... 说来... 我的槍在哪儿来著? 아,对了! 我想起来了! 在这边! 瞧我的 진심! 先生は... 騙されたんだよ 선생님은... 속은 거야? 나는... 선생님은... 내가... 좋긴 한데... 나도... 나니는거지... 산뀔의... 뭐.. 아.. 아.. 뭐.. 아.. 아.. 어.. 어.. 아.. 혹시.. 하.. dass.. 선생님이.. 嫌われるのは.. 야다.. 여덟 선생님에게 리운차는 건 싫어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행복한 미래를 이 부분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 저는 나쁜 사람 그래서 저는 저희들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요?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통해 다행히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